아 아 아 태훈아 태훈아 왜 뭐하냐 집에 있어 아 태훈아 아 태훈아 아 태훈아 아 태훈아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을 할 게 있어가지고 아 촬영을 런닝맨 찍고 있는데 런닝맨?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아 하하하하하하 그러나 저 사과는 없잖아 어 너도 왔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목소리만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니까 잠깐만 네가 좀 네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까 집 앞에 내가 갈 테니까 너 저기 아기들 많이 키우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기들 많이 이렇게 힘든데 유아용 매트 있잖아 그거 진짜 매트를 달라고? 어 그거 하나만 그냥 한 줄만 조금만 떼어줘 조금만 줘 매트를 조금만 떼잖아 그래 조금만 한 평만 한 평 야 한 평만 좀 떼줘 한 평만 떼줘 하나만 좀 부탁할게 뗄 수가 없지 뗄 수가 없으면 그냥 다 줘 태현아 야 거기 내가 새로 아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런닝맨에서 우리가 아지트를 너 많이 얘기해 줘 봐 너 아 우리가 형님 저희 아지트에서 1박 2일 한번 주무세요 형님 제가 빌려드릴게요 야 우리 런닝맨 아지트 빌릴 테니까 너네 여기서 1박 2일로 잠 좀 자 이게 저기 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갈 테니까 좀 부탁할게 일단 갈게 어 대박이다 오 쿨한데 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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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출 호출 어디 있어 이거?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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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아 여기 zosta다 에게 아 여기야? 101 로? 어? 거기서 어 어 여기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 го Hi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예 안녕하세요 아 아 다 아는 친구들인데 도저히 가볼래 키우려니까 아 그랬어? 딱 이 친구 입었어 애기도 웃는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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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애기 좋아한다 너무 웃겼다 뭐야 저기 아지트? 왜왜왜 형 다트 있어요 태훈 형 야 다트 없네 애들 던지는 다트 뭐 이런거 없어 없어 세윤씨 미안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형 뭐 이런거 다 줘요? 지금 왜? 형 뭐 복맹으로 갑자기 돼있어 사인해주는거야? 형 형 대박이 뭔지 알아? 지금 태현이 형이 복맹 쓰고 나왔잖아요 지금 방송 3사가 하나가 됐다니까 여기 찻대는 진이라고 썼어 대박이다 역시 열려있어 형님 너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? 너 놀라봐 잠시만 야 야 야 아 맞네 야 진수야 지금 분명화와 1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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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1화 야 야 이제 어디올까 진짜 빨리 빨리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보내야지 이거 이해 안 돼? 야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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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수야 지금 분명화왕 1박1 런닝맨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 그래 진짜 예능은 하나에요 야 고맙다 수진아 하나 또 있어 수진아 하나 또 있어 예능은 하나 또 있어 공부했지 공부했지 아 야 야 진짜 너무 고맙다 형 야 진짜 너무 고맙다 야 진짜 너무 고맙다 야 진짜 너무 고맙다 야 진짜 너무 고맙다 형 너무 감사합니다 형 사회가 어우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를 안해도 되겠다 여기까지만 미치겠다 진짜 모자이크 하지 말고 어 수진아 고마워 아저씨 인사 간대 안녕 갈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예능은 안 써도 되잖아 분명은 예능은 안 써도 되잖아 예능은 안 써도 되잖아 예능은 이름만 좀 바꿔서 진수라고 저번쯤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나왔어? 아 그래 고마워 자 아 맞아 우리가 뭐 해야 돼 아 맞아 우리가 백가를 해야 돼 백가를 형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진아 지금 뭐 삼촌한테 뭐 사달라고 할까?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갈게요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뭐 뭐 사줄까?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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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가자마자 가서 뜨면 나가면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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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올게 또 뭐 먹고 싶어? 또 사다줄게 초콜릿 먹을래? 초콜릿? 엄마 언니 거랑 엄마 거랑 사오래 아 우리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사다줄까? 두 개 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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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트 돌려줘 네 나트 차트 차 씨가 어떻게 해요? 2초동 사는 차 씨가 이거 좀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돌려줄게요 2초동 사는 차 씨가 야 수진아 이거 좀 돌려봐봐 아 그래 수진아 네 그래 삼촌이 이렇게 차트 있을게 돌려봐봐 이거 좀 돌려줘요 이거 잡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시 돌려주세요 연습해봐요 하나 둘 셋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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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오 잠깐만 깼다 깼다 심부러 깼다 심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오 깼다 깼다 심부러 깼다 심부러 아니야 아니야 심부러 야 저작진이 다 한 팀이구나 방송사만 돌려 다시 다 한 팀이야 다시 돌려 수진아 수진아 다시 돌려 수진아 수진아 다시 돌려 한 번만 더 돌려 한 번만 더 돌려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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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리는 너 손수다야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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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백두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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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어 내가 역시 내가 런닝맨 야 이게 말이 되나 야 이게 말이 되나 나 여기에 맞는 거야 우와 야 너 어떻게 우와 진짜 백두순명 대박이다 이거 빼드박자 야 이거 빼드박자 야 10만원 났어 그냥 놔두지 우와 대박이다 수진아 너 야 진짜 대박이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야 우리 이거 안전자 야 우리 다 됐다 이거 어떡하냐 야 우리 이거 지금 넘쳐 지금 와 넘쳐 나빠야 이거 빨리 갖다 올게 그래 갖다 와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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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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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거랑 만원 될려나 이거 얼마지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너무 큰일을 했는 거 아니야? 잘 정리해야지 잘 정리해야지 잘 정리해야지 야 근데 지금 내가 보다 지금도 자를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대로 나 아니 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았어 아니지 내가 이렇게 가렸잖아 어차피 거기 희박아에 나온 애는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마 괜히 상관없어 괜히 상관없어 괜히 상관없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형님 그래 알았어 이거 특별히 날기랑 창고랑 벗겨있는 거랑 그래 그래 신호로도 안 왔어 이루와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진짜 많이 드세요 네 빠이빠이 고맙다 빨리 가 제 친구 이 친구 회사는 차 씨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녕 고마워 런닝맨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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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 야 형 갈게 갈게 안녕 형 감사해요 진짜 아 대박이다 대박 야 진짜 부자 된 느낌이야 가자 와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야 아 아기가 에티스플몰 알았다 고맙다 안녕